미국 뉴욕의 맨하탄 9월 18일 새벽 42년 만에 남북한이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가입이 승인되면서 우리나라는 161번째 병원국이 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북한과 함께 유엔에 가입한 것은 앞으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나 국제사회에 대한 한민족의 기여를 위해서도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문화부 문화부에서는 특히 이번 유엔 가입을 문화외교 무대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소리여, 천년의 소리여를 빌두로 한 우리의 가락으로 꾸미는 유엔 가입 축하 공연을 한해 기여를 비롯해서 미국 전역에 올립니다. 문화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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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외교